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바로 앞에서 어 바로 코앞에서 라는 표현 살펴볼 거에요 아주 가까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스페인어로도 똑같이 코앞에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리스 코란 단어 거든요 이용한 표현 살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elante de las narices 한 번 더 delante de las narices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거 실제 문장에서 쓰실 때는요 las 자리에 누구의 코인지 mis dos sus 이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첫 번째 해문 살펴 볼게요 el chico se cayó delante de mis narices 한 번 더 el chico se cayó delante de mis narices 자 여러분들이 읽어 볼까요 자 해석하면 어때요 자 해석하면 어때요 esta delante de tus narices esta delante de tus narices 자 여러분들이 읽어 볼까요 자 우리 부스카르 동사하면 찾다 검색하다죠 lo que buscas 너가 찾는 것은 a veces 가끔 esta delante de tus narices 네 코앞에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찾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네 코앞에 근처에 옆에 있을 수 있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체 부위 코 narices를 이용한 표현이었어요 코앞에 오늘 배우신 내용 연습 여러 번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nos vemos chau chau chau